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아-멘 한 번 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아-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보내길 바래 내일 또 만나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